안녕하세요, 뷔입니다. 아주 특별한 날, 졸업을 축하합니다. 많은 시간이 지나 오늘을 되돌아보면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요? 지금 모두가 쉽지 않은 현실과 싸우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사진 한 장, 글 한 줄 남기며 이 순간을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. 그때는 이랬지, 뭐 2020년 6월은 이랬지 그리고 현재의 모습에 비추어 다시 바라보는 거죠. 사실 저는 노래와 춤의 재능을 타고나지도 않았고 끈기가 있는 편도 아니었습니다. 사실 친구들보다 뭐 부족했고 시작도 늦었지만 춤추고 노래하는 즐거움에 푹 빠지게 됐었죠. 그 즐거움은 저를 꾸준히 노력하게 했고요. 그렇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. 지금 졸업을 앞두고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뭐 잘 보이지 않아 힘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의 진심에 기대어 보세요.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그 끝자락 어딘가엔 기회와 행운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?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을 기억해두겠습니다. 오늘 비록 저의 졸업식은 아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 이 날을 좋은 기억으로 떠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